뭐하려고? 이이! 쇠지병에다가 와인을 넣으러 팔아가지고 내 타네 갖고 왔지! 뭐야? 너 진로 포도주 사온 거야? 이이! 그건 술 인지도 모르고 활짝 활짝 물다 취해보면 하루 반날ails 동안 대가리가 아파가지고 됐고! 쓸데없이 네 이야기 하지 말고 오늘 제품 뭐냐고! 와인반병 까바네 쇼빈용 어디로 샀어? 이이 씨유팬이점 과기사만 사러 얼마야? 이이이 듣고 놀래지 말고 3,000원이요 3,000원! 가격은 싸네 너 근데 와인 마실 줄은 알아? 에잇! 됐고! 입에 대고 넘기면 맛있는 거라고 하려고 했지 이 칠레 센트럴밸리 품종은 까쇼고 특징은? 이 까쇼가 별거이니깐 적당한 산미탄인의 오크향의 파디도 적당해랴 너 설명은 다 좋대 마셔봐 맛은 어때? 확실히 숙성이 덜 돼서 좀 아쉽긴 했디 삼촌은 지금 투명했디? 에어레이터로 디켄팅해서 마셔봐 이렇게 먹으니까 향은 되게 좋고 조금 신맛에 뜰분 맛도 좀 덜 해다 안주는 모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건 좀 느끼한 거 앞다리 족발이나 삼겹살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삼겹살에다 축축 때려 먹을 땐 괜찮을 것 같은디 또 먹지 말할 것 같다